자 중앙화 거래소에서 하루에 6억 7천만 달러의 비트 고인이 유출됐어요 장기 보유를 준비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내용인데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빠져나간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장이 안좋은 차점에서 너도나도 야 이거 팔고 도망가야 되는거 아냐 야 이거 빨스런히 해야 되는거 아냐 장이 너무 안좋아 이러다 모두 다 죽어 라고 이제 오징어게임에서 말하던 할아버지가 와서도 이제 비트 차트를 보면은 이러다 죽어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거래소에서 물량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소 유출된 물량들이 9월 초 이후에 뭐 최고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개미는 다 나가고 기간투자자만 들어오는 상황이네요 아 그래서 개미 투자들이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물량이 빠져나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개미들이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물량이 유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미 조그만큼 아 하다 뿅있네 네 매수세가 개미 조그만큼 올라가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제 조종 이제 다 끝났나 싶으니까 이제 기간투자자들이 조금씩 매수세로 돌리는 모습이거든요 아 이때가 여기랑 비슷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희망적인 새로인데 어쨌든 시장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간투자들은 비트코인을 조금씩 더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뭐 기간들이 비트코인의 새 수요 물결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천개에서 만개 보유한 기간투자들의 보유성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늘어나는지 한번 보면은 이때가 비트코인 최고점을 찍었을 때 천개 이상의 지갑에 있는 개수입니다 네 이게 오늘 개수에요 보면은 개수가 늘어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천개 이상이 늘어나긴 했는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 이제 10만개 이상 이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밑에는 이제 조금 조금씩 늘어났어요 많이는 조금 조금씩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제 고래지갑이 엄청나게 생겼다 보다는 대부분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상위 랭커에 있는 지갑은 누구냐면 바이낸스 겁니다 거래소 지갑이죠 거래소 지갑이기 때문에 많은 기간투자들이 이제 개인지갑으로 뺐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러다 몇만개 정도는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래도 최고점이었을 때보다 고래들의 물량이 더 늘어난 건 맞아요 그리고 또 바이낸스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대규모로 보관하는 이유는 단계적으로 물량을 빼기 위해서는 여기다 안 넣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들이 물량을 보관을 할 때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단계적으로 빠지는 지갑 같은 경우는 250개 200개 300개 이런 식으로 쪼개놓습니다 이제 뭐 거래소별로 틀리겠지만 대략적으로 200에서 300개 사이를 쪼개놓는데 이렇게 뭉쳐놓는 거는 장기간 이제 보관을 위해서 빼놓는 거거든요 단기간 이제 많은 물량이 빠진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갑을 쪼개을 텐데 쪼개놓지 않고 이렇게 뭉쳐놓은 거 보면은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갑 외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 거래소 내에서도 장투 존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형 이제 가운데에 깨어있는 이 형은 거래소는 아니죠 그렇죠 최고 거래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3등 지갑입니다 그렇죠 이 형 같은 경우는 항상 진짜 투자의 표본이죠 올라가면 매도하고 떨어지면 조첩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샀습니다 보시면은 생각보다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 양 우리가 볼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면서 12만 6천 개를 넘게 빚둥을 찍었고 매일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고 몇백개씩 매일 삽니다 몇백개면은 현금으로 따지면은 그냥 하루에 야 야 야 야 야 야 좀 찔러봐라 야 야 심심한데 베트코인 100억원치만 사라 야 그러니까 이거 몇백개씩 산거 보면 100억원씩 매일 사는거에요 그러니까요 하루에 몇백억씩 심심하면 사는거야 진짜 저도 어디서 났을까 우리는 몇백값갖고 있으면 야 이 돈이면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나는 이제 뭐라고 놀까 쿡쿡을 삥뻥 할텐데 얘네들은 야 야 소액매수 해봐라 그래서 몇백개씩 계속 삽니다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고 반등화도 계속 사고 지금은 매수 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거 같아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 지갑에서 몇천개 단위로 일시적으로 매도도 나왔는데 지금 매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기만 해요 계속 매수만 하죠 이분이 저점에서 매수하고 올라가면서 조금 싶어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밑에만 있으니까 사시기만 하는거 같아요 개미들이랑 진짜 정반대로 매매를 하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때 개미들은 여기서 사는데 이 사람은 여기가 고점이든 여기가 고점이든 그런거에 신경을 안쓰고 소액씩 1500개, 2000개, 500개 이런 데서 매도를 하고 조종이 좀 깊이 왔다 싶으면 이제 중간부터 해가지고 200개, 300개, 200개, 300개씩 계속 삽니다 하다가 또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중간에 또 조금씩 팔아요 이런식으로 반복을 하는데 12만개를 전부 다 팔고 사고 하지는 않고 이 사람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거 같아요 소액으로 몇천개 그 다음에 몇백개 이 식으로 하면서 개수를 계속 늘려나갑니다 그렇죠 돈을 벌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동안 그 고점에서 팔았던거 조정받으면 더 사면서 이제 객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이런거 보면 진짜 정석이 아닌가 투자의 정석이죠 모두가야 돼요 올라갈 땐 무겁게 떨어질 땐 가볍게 가볍게 올해라면 이 시장이 끝났으면 매도를 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도 고래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맞아요 이번에는 파는 것보다 모으는 행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되잖아요 그렇지 뭐 아재님께서 비트코인을 안 사고 그때 당시에 신라젠을 사면서 그 17만 명의 이제 주주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도망갈 줄 몰랐어 이런 입장에서 이게 너무 많은 개미들이 들고 있었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이제 위에 있는 고래들의 물량을 던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량을 들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타점이면 이건 망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타점에서는 오히려 조정받으면서 고래들이 계속 사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무서워할게 아니라 함께 해야되는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돈 많은 사람이랑 함께하면 우리도 부자가 되지 않을까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고래들이 손박김은 어느정도 일어났지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수 수량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지갑에 더 많은 코인들이 꽉꽉 채워져 있는 거 보면은 사실 신라젠과 비교했을 때는 신라젠 뭐 개미들이 많은 이제 개미 투자 신라젠 많은 이렇게 했을 땐 망하지만 이렇게 이제 고래들이 계속 수량을 늘려나가고 있을 때는 망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사실 가격적인 부분은 많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 고래들의 움직임이라든지 기간투자들의 움직임은 그리고 이제 지금 전반적인 블록체이나 산업의 파이 같은 경우는 계속 커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정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관심이 없을 때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 돈을 벌지 모두가 관심이 있을 때 투자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못 벌죠 그럼요 개미들이 몰려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타탕을 이렇게 활짝 활짝 합시다 참고하시죠 안녕 아멘